나이스게임TV 나이스게임TV 나이스게임은 뭐가 좋아? 쓰레시가 더 좋아? 브라움이 더 좋아? 아무거나 하면 돼 어차피 4명이서 3명 죽이는 거라서 배치게임이 아니면... 파즈를 저희 끊었잖아요 실버 1이잖아요 이거 지금 저거야? 팀댕이요 그때 직장인 판거 난 뭐해? 챔피언은 문제가 없어 사랑의 문제 그 말 맞죠 전화한테 맞을 거 같아 왜 말파이터 같은 거 해보시죠? 말파이터가 제일 좋은 거 같아 지고 있을 때도 할 게 있어 말파이터는 지고 있을 때를 깔고 가네 여태 라인전 이긴 판이 없잖아 이게 객관적으로 라인전은 아니 근데 나는 같이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? 그거를 잘 하는 게 탑의 역할이에요 샤이 같은 애들도 옛날에 2대2 이긴다고 했잖아요 마린 그런 애들은 탑이 잘하는 거 탑만 오는 게 아니라니까? 다른 라인도 찌르는데 탑만 당하는 거라니까? 그러니까 당하지 말아야 돼요 잘 보고 딱 보고 올 것 같다 이러면 좀 뒤로 빠지셨다가 상대 안 보이면 그냥 아예 앞에서 즐겨 안 하면 돼 그냥 막탑을 치면 아니 아니 내가 죽은 게 중간에서 죽은 적이 없어 나는 탑에서 그러니까 다이브로 죽는데? 다이브로 죽는 게 문제가 있는 거야 다이브로 죽을 때 HM 그렇게 풀 피면 다이브로 못 해 체력까지 못 한 거야 탑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걸 다이브로 치는 거거든요 계속 밀리다 보니까 밀려도 피는 까지지 마라 이 말이 그쵸 안정적으로 그냥 종합적인 문제야 종합적인 솔직히 말하면 와드를 안 박아도 탑 나면 그냥 감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감이 필요한데 그게 필요한 거라서 믿어도 감으로 하거든요 와도 없어도 아니 지금은 여기 있겠다 상대방 정글라 동선은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해놓혀야 돼요 정글 뭐 할까요? 문도로 해서 한 번 더 연습을 해야 하면 딴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는 알았어 아까 의도 문도 특성을 잘 살리는 게 일단은 역객만 봐주면서 정글만 놀아도 중구반에 그냥 먹힌다는 얘기잖아 그 초반에 갱 위주로 일단 해봤거든요 내가 너였다면 너에게 어떤 자비도 없었을 거란 것만 알아줘 말려가지고 계속 정글이 돌았는데 나 스트레스를 줘 스트레스를 줘 베이그 한담 그 말해주네 디듀 게떡같이 해놓으면 당하는 거 그거죠 저 말 정답이에요 디듀 잘 해놔야 우리 팀이 갱하기도 쉽고 응 라인 수업 할 거면 판테온이 더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칠씨가 확정이라서 판테온이 훨씬 날 것 같은데 너보다 라인 수업 할 거면 지금 0타임에 렉사이 생각하고 있었거든 렉사이도 라인 수업 할 때 좋고요 옆 다이브 치게 다이브 잘 치는 건 판테온이 잘 치는데 소락하면 좀 쓰네 몇 시에 가야 되는데 우애는 도대체 몇 시에 나가야 돼? 도대체 택시 타고 가면 되겠네 아 택시 안 타고 아니 그니까 여기서 몇 시에 나가야 되냐고 몇 시에 나가야 되냐고 나 뭐해? 그러면 야 집에만 보내주면 돼? 그러면 내가 태워다 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늘 밤새자 밤새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4,5게임 하자고 안 돼 스톱자분들이 그게 더 좋은 거야 4,5게임 하고 3,2,3시에 끝내자고 내가 태워다 줄게 일살로들 다 왜 비해자가 우리까지가 비해자가 됩니까 뭘 피해자야 잘하던가 그러면 집에 이 꼬로라고 해서 집에 갈 수 있어? 어허? 핫핑이나 해 너 뭐해? 말파 말파 야 처음에 두 게임은 캐리 했잖아 뭘 캐리야 그게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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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아 웬만하면 이거야 아 내가 내가 너무 못해서 지금 화나서 그래 내가 너무 못해가지고 웬만하면 뭐 다른 거였으면 내가 정치질 하고 놀고 막 이렇게 방송이라서 막 그렇게 매트 날리면서 그렇게 하겠는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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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너 내 쉰다고? 네 다 집에 가서 접속해 그러면 저 안 돼요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야 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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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하는게 괜찮은데? 빵테 할때는 그래도 내가 잘 보는게 붐막이거든? 그래도 아 똥이겜 사랑합니다 그리고 빵테로 하면은 강타 싸움 잘해요 확실해요? Q강탈의 댄스가 한마디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빵테에 익숙해져가지고 문도 강탈을 내가 잘 붙어 똑같이 Q강탈이야? 그게 이상하다니까 빵테 데미지니까 뭐지? 플라시버네 딜로 가잖아 템을 그래가지고 Q강 더 센데 문도는 그거 너무 약할 것 같다는 그게 주눅감 들어가지고 실제로도 약하죠 야 그럼 라인스왑을 어떻게 하는거고 다 얘기해줄게 라인스왑 할거야? 네 할거에요 야 정글이 그러면 다 얘기해줄게요 티어 좀 확인해보자 다이브로 가 아니면 백업용으로 가 다이브요 그럼 나는 마이게 똑같이 똑같은 상황에 정글 같이 돌아 정글러랑 정글 같이 돌아 아 같이 돌아라고? 아 좋다 이거 그럼 나 다른거 해야 돼? 아 비슷해 뭐할라고 아주 비슷해 그냥 뭐 어차피 3,4,6 부터 라인전 해야돼 정글목상 신규 라인스왑 한거라서 말린 상태에서 라인전 해야돼 그럼 어차피 서로 말린거잖아 그럼 서로 말렸는데 누가 더 말릴지 모르지 그렇죠 아 나는 어차피 말린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말린 상황이면 상대 정글러가 갱오면 상대 정글 갱이 더 세게 느껴져 둘 다 말려있으니까 음 괜찮아 난 익숙하니까 짱 교영이 카직스 룬은 바꿨나? 미르띠 미르만 여기 타고 나머지 다 이르띠 나머지 다 이르띠 나머지 다 이르띠 미르만 여기 미르만 아래로 가서 아래 브루 쪽이 시합 와도 맞고 나머지 다 이르띠 왜 미르만 가? 아래쪽 시합을 먹어야 돼 그니까 그게 왜 미드야 그니까 그게 왜 미드야 제가 어차피 라인섭하면은 바텀은 우리가 아무도 안가 바텀은 안갈거에요 바텀은 미드에 가장 가까운게 미드잖아 그니까 미드가 가는거지 가정포트 들어갈거야? 일단 우리 정글 도는 동선파부터 안가 어 안쪽에 싹 와도 박아놓고 말파 좀 기다렸다 호 나 왜 이래 느려 호 말파 좀 가야 잠깐 아 와 완전 멋진 대사가 떠올랐었는데 미니언 생성까지 3초 남았고 좀 대기 알아 상황 봐서 나 귀에 보면 푸 찍는가? 기다리다 귀에 봐도 푸 찍는거 같고 돌아 이렇게 이리로 돌아 응 이쪽으로 가져가 여기? 오케이 내가 받을게요 내가 받을게요 내가 받을게 안쪽에 한번 둘러봐 여기 보고 여기까지 보고 들어와서 들어와요 또 생겨요 또 생겨요 또 생겨요 또 생겨요 펌프가 붙잡고 맨날 55초랑 지금이랑 타이밍이 달라가지고 원래 우리 쪽도 한 번 더 택해야 되는데 파사진 격수 시작하고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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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탑 다이브 오케이 나는? 같이 같이 정글링 같이 하시고 집 갔다가 복귀하시고 다이브 같이 해 저거 잡아 저거 잡아 잡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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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가도 돼? 나는 이거 치고 같이 먹어주고 같이 먹어주고 먹고 미리 그냥 한번 갔다가 몸 몸 말파 몸 저 경험치는 같이 안 먹을게요 어 같이 먹지마 나 그냥 때려야지 그냥 먹으면 돼요? 어 막타만 한천히 먹으면 돼 같이 먹으면 돼 그냥 여기저기 계속 같이 먹어 어 이거 앞에 일단 웨이브 치지마 어 디나이 하는거지 저쪽 정글 먹고 어 어 말파 이륙 찍고 그냥 바텀에 텔타하는게 맛있겠다 텔타라고 말아? 이륙 찍고 집 갔다가 텔타 어 그거 먹고 집 갔다가 템사용 타야지 물약 사고 타야지 어 그럼 몸 흐흠 넷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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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 좀 해 보긴 뭘 해 그냥 때리면 되죠 이건 스펙씨 이래 먼저 돼 이거 두 마리 더 먹으면 될 것 같애 어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 스킬은 레드 먹고 바로 탑 다이브 준비해요 나 200 나 이제 여기서 살면 되나? 다툼에서 그냥 뒤에서 CS 못먹어도 돼 옆에 워치와 아드 맞고 그냥 저거 다이브 조심 오케이 이거 빨리 와야 되는데? 좀 걸리네 티바님 아 3렙이 안돼 간다 아 이거 웨이브 추면 안돼 아 더 먹고 갈까? 아니요 바로 와요 3렙이 안돼요 상대 정보 있어 XI 미드 오케이 랜턴 주고 뒤에 랜턴 주고 다이브 아 풀 아깝다 아 근데 타워가 지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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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워는 숨을 수 없어 조짐한 생각은 번호로 빠져가지고 깨고는 어떻게 뭐? 깨고 나서는 어떻게 아니아니 아니아니 2차까지 압박 주다가 울면은 왓좀 받고 올게 렉사인 미드 왔었어 아 보드 왔었어 카사린 미야? 카사린 미야? 안 들어왔어 이쪽 안 들어왔어 흰 이거 문도 바로 와요 카사린 미야? 카사린 갔다 거기로 갔다 카사린 거기 갔어 나 뺀다 카사린 아니 맞았어 카사린 미야? 카사린 nem 카사린 미야 카사린 미야? 카사린 미야? 카사린 미야? 카사린 미야? 아 Все 카사린 아니니 네 괜찮아요 네 어차피 저희가 2차 압박하고 있고 파 플레이어면서 초반에 칭찬받을 했었는데 오 카사린 애들 다 집에 갔다 랜턴 10초 랜턴 10초 랜턴 10초 미드 틀릴까? 미드 미드 간다 트리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 다 보여 위치 적은 마을 간다 오우 여기 와드야 와드 파트 퀴 어떻게 찍어? 이선파야? 아 형 믿어 큐부터 찍고 있어 큐는 아니에요 형 왜 안 먹어 트리타 소라카 때문에 못 봤거든 소라카 때문에 못 봤거든 한 번 되나? 크래쉬 나 전멸 없어 저거 뭐야 가만히 있어 저 가만히 있는데 크래쉬 산태원이랑 같이 탑 봐 뒤로 해서 근데 여기 와드야 여기 와드야? 나 1분 다 갔어 저거 돌아서 갈게 나도 같이 돌아서 갈게 마을파 타이밍 어쩌다 등 잘 써줘야 돼? 트리 뺐는데 와드 막았다 와드 막았네 소라카 있어요 소라카 올랐어요 3대 2잖아 3대 2잖아 소라카한테 그냥 박아봐 소라카 먼저 그냥 노래도 돼 소라카 죽여야 돼 트리 안 죽이고 소라카한테 빠졌어 오케이 나 레드벅스 6렙 될거야 6렙할게 0렙 6렙 될거야 0렙 6렙 될거야 몬도 6 그 다음 나 어떻게 해 저거 탑이야? 아니 라인 약간 위치하시면 밀면 되겠지 저거 프리저가 못먹잖아 아 천천히 막 타만 드세요 근데 나 불꽃 태양 불고 나서 아 그 그 나 6 찍었고 여기 와드 아 태폭 맥사일 나 6이다 네 저쪽도 거의 다 6 맥사일 저쪽도 해주세요 팀 한번 봐주세요 이쪽 봐주세요 태탄다 가자 넘쳤다 프리가 다 끊었어 어허 돌아가자 아 죽었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갓래시 야 문도 옆구리 야 문도 옆구리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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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도 옆구리 좋아 나왔다 어 갓래시 미쳐 저거 저거 쪼라카 쪼라카 아 쪼라카는 내꺼지 말파 맞고 군뚜지마 군뚜지마 군뚜 아 갓렬씨 미쳐 나 탑 군뚜 밀리는데 아 일단 욕먹어 오케이 말파 뭐 내가 도와랑 말파랑 동화하고 싶어 아 도와동아 준비 다 밀린다 저 와드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텔 산다 조심해 어 성분아 성분아 여기 왼턴 할 수 있죠 넘어오면 턴 빠지자 아 갓렬씨 갓렬씨의 연속된 세이브에 지금 감탄합니다 지금 혈을 내두를 수 밖에 없네 말파 바로 탑 봐 나 이거 미드 한 번 하얘는 것 같던가 할거야 희한다 피해 도원투수네 미드 도와주러 가자 나 도와줘? 아뇨 아뇨 말파 안타까라니까 내가 하네이브가 막아주고 갈거야 나도 본비 스킨 이쁘다 본비 스킨 이쁘다 내가 먹을거라니까 아 네가 먹을거라고 여기가 나 위기다 네 쏘라카 따자 나 들어갔어 여기 어 어 어 아 아깝다 아깝다 조심해 하비 형 이거 웨이브 커서 안 싸운게 나 우리 몽도도 아래쪽이야 진짜 어? 오? 오라카가? 요즘에 물이 죽지마 별로 나올거야 아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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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다 이거 니 맞았으면 죽었는데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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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도 내려갔어 다 죽어졌어 어 판테영 판테영 그냥 딱 버려 아니 괜찮아 막 바른쪽으로 오시면 얘 눈 렉살기야 눈 렉살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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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조너 없어 이거 놔줘 놔줘 이거 어떡하지? 막았어? 뭐야 한때는 조심하세요 카사들이 죽어 도망갈 수 있어 테론 아 귀 아파 테론 다시 오게 나 뒤에서 올까? 나 여기서 올게 여기서 올게 말타 보고 이니치 걸어요 뭐야 나 알아? 나 알아 나 알아 여기 잘 알아 이쪽에 뭐 있잖아 여긴 정비하고 탑 간다 요거 카사대 이거 베이가 혼자 막을 수 있어 요 카사대 카사대 난 지지 빼기 그냥 그래 우리 우리 뒤에 다 들리는 나는 꼭 깎아 도든 징크스야 할거에요 도든 징크스야 할거에요 데이가 나 잠깐 깎을게 카사대 불러먹는 줄 0때 구멍 아 아팠다 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어차피 트리는 못잡겠지만 이거 어차피 트리는 못잡겠지만 점프가 안빠져 이거 판테론이랑 3시 여기 여기 시야먹고 그 다음에 바텀 1차 오케오케 네 여기 핑화 네 난 지금 뭐 딱히 할게 없네 돌아서 내려가죠 저 내려갈게요 불을 먹고 내려갈게 불을 줄게 이거 레벨링 하셔야 될거 같은데 이거 드세요 레벨링 하셔야 될거 같은데 다 안보여 다 안보여 다 안보여 다갔다 다갔다 보수로 다갔다 지금 넷턴 침묵이 침묵도 못타 그래 탈탈다 일단 가요 걸어가는 중 백사이드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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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와 스크레枠 다 뺐어 비정 게 1분 30초 부정 1분 30초 와 알파 궁럭 그러니까 빼세요 가사할 때 2점의 동기고 아깝다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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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 나 빠진다 아깝다 나 빠졌다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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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타이 갔어요 렉타이 갔어요 렉타이 가봐 렉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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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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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스턴 때문에 용 25천에 저게 카스타이 빼고 다 두고 오기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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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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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미드 갈게 나도 미드 가요 나 궁 45초다 이거 2창의 미드 같긴 한데 궁 아예 뒤쪽에 보면 될 것 같은데 학생이 북뚜방 맞은데 0 이거 쫓아내고 저 용 없어서 쫓아냈으니까 용 용 용 미드 미드 밀어도 되지 않나 이거 여기 뭐 있다 메사이요 이제 내가 믿을게 용가 나도 용갈게 네 이번엔 강탈을 믿을게 추후 강탈을 믿을게요 미술 강탈을 믿을게요 미술 오마이크 미술 오마이크 베이가 같은게 미술이 비율 오마이크 밀도 한번 지킵시다 박는거 안되고요 베이가 볶아 아 싸비오 아 간다 카사님 오! 나이스야 나이스야 미드 미드야 이거 답 좋은데? 난 말바꿈은 없어요 여기 오 살았어 오 살았어 오 살았어 짐 끌 수 없이? 모르겠어 아까 안쓴거 같은데 저거 못봤어요 아 페리스는 못쓸까요? 네 조심히 말하지마 저기가 페리스? 어 있어 왜 이렇게 되나? 이거 빼주면 칼이거 뭐야 저칼이 왔거든? 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아 미안 나 살았어 태그 살았어 죽을뻔했네 나 텔 있어 갈까? 왜 뭐라해 가지? 아니 이거 다 잡을 수 있지 않아? 도망가가? 난 과자 알잖아 나 여기 시작 없는데 내가 죽을뻔 내가 죽을뻔 싸우도 있고 아.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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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저거 한방이거든? 뭐가 누가 한방이야 죽었어 아니 아깝다 애들 살았다 지금 일단 카사댄 나왔어 일단 카사댄 지금 워킹 안나가 상관없어 이게 깼다 하자딘 내려갖고 나텔은 있는데 오 됐다 오케이 어? 오오오 취소하.. 어 뭐야 하자딘 어? 20분 됐다 인명대는 뭐야 업데이트 이번에 바뀐서 50분부터 무조건 인명대 생겨 페이강 이리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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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칸을 하니 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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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해 하하 이겼다 이번에는 깔끔하게 일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는걸로? 하하 아니 진짜 안돼 진짜 해야되기 뭐라고? 저거 제가 집에가서 음악듣는거 아니야?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판도 하면 골든던데? 벌써 축제야 지금 딱 기둥이 이렇게 이겼어 하하 수업 연습하면 그치 수업 대척 못해 갑자기 뒤에 나올 팀들이면 그래 수업 연습한게 나온거 같아 수업 연습한게 나온거 같아 얘 우리랑 비슷해 하 불 2명 골 2명 하하 약한데 우리랑 비슷해? 아 우리랑 비슷하진 않고 뭐 어떻게 합니까? 마무리합니까? 마무리해야되는데 근데 마무리해 가위바위바위바위보해서 이기면 보내줄게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내일 밤새우면 되잖아 밤새우면 되잖아 아니 밤새우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아 알았어 하 더 연습해야 되는데 네 더 하면 되지 오프닝 음악을 트시죠? 난리났네 이거야 또 시작하는거야? 풀어 푸는거 아니야? 정신.. 정신병이 지금 오프닝 음악을 막 터네 정신병이 마무리하시죠 조나씨 알겠습니다 멘트를 쳐야 너무내지 준비해도 멘트 없습니까? 멘탈이 가로가댔어? 왜 멘탈이 가로가돼 멘탈 챙겨와 마지막판 이겼잖아 아 막판 이기기 문제가 아냐 막판 이기면 다 좋은거야 알았다 알았다 네 어쨌든 3승 2패잖아 그래 3이 더 많아 훌륭했어 3이 더 많아 사실 저는 0승 4패를 예상하고 아 정신 못차게 돼 진짜 아 왜 그런 마인드로 게임하면 안된다니까 마인드가 글로 먹었어 타인길 생각으로 4승 0패었어 나는 내가 캐리해야겠다 이 마인드로 내가 캐리해야겠다 이 마인드로 다 게임을 해야돼 그럼 4번 짓고 예상하고 온거야? 아니 저희가 평소에 게임을 4번 짓고 예상하고 온거야? 4번 짓고 예상하고 온거야? 아니 뭐 캐리 못하겠지 4패 예상하고 온거라고? 4패할때까지만 하자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마인드가 글로 먹었어 어떻게 이러지 아 진짜 이러면 안되는데 아 진짜 뭐야 이게 마음이 아 이러면 안됐네 아 정신차려 난 이길 마무리했어 뭔 소리야 제일 길게임이구만 아무래도 0때가 나을거 같아 네 맞아요 확실하게 갱이 되니까 문도는 좀 갱이 확실하게 안되는데 아 문도 문도도 좋긴 한데 말리면 풀 방법이 없어서 문도로는 우리가 말리고 시작해 지금 보니까 계속 방금 라인사판판 우리가 계속 말려가지고 문도로 할 수가 없어 라인사업 좀 더 최적화만 찾으면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거 정글 바뀌어가지고 최적화가 아직 모르겠거든 내가 최적화만 좀 찾으면은 더 터트릴 수 있어 이거 진짜 이판보다 더 터트릴 수 있어 진짜 지지않게 찍으면 그래 단판 쇼브인데 원래 단판 쇼브로 치면 원래 쇼브로 단판대는 그래 서브 가자 서브로 아니 노티를 할까 아니 노티를 다위를 안 좋아 다위를 안 좋아 다위를 다위를 안 좋아 너무 달라 그게 그니까 안 보일 때 있고 잘 보일 때 있어 그러면 단판 해선 위험해서 단판 승부라서 그게 문제거든 삐끗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야 아 그럼 단판이 말이네 대회가 3판 2선이어야지 말이 됩니까 이게 아프리카? 어? 아프리카 반정하세요 아 뭐 대회를 단판으로 해 3판 2선으로 해야지 상당하자마 따기 뭐 아 진짜 대회 그런 식으로 열시면 안 됩니다 전 여기까지 말 안 했어요 이거 혼자 생각이에요 그렇게 열 수도 있는데 3판 2선이 더 좋지 않을까 야 거기서 네가 도망가면 어떡해 나 마인드가 쓰레기네 아 저희도 직장인 단판으로 했다고요? 예 죄송합니다 아 맞네 그래도 직장인 아 그래도 뺏겼잖아 직장인이 우리도 단판으로 했어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집에 가서 접속할까? 전 할 수 있어요 접속이 안 된다니까 매일 쉬니까 해야 돼요 그거 하고 나서 기다려서 몇 시야 할 줄 알고 뭐 어때 새벽 4시 몇 시야 하려고? 밤새 폐관 소리였다 아 몇 시야 하려고 밤새 물용 것들을 다 했어 아무튼 뭐 빨리 애들 집 보내야 되겠다 시청자들도 빨리 보내 시청자들도 빨리 보내 애매하게 애매하게 시간 지지 끌어서 막차 끊기면 PD님이 데려다져야 되는 거 아니야? 시청자들도 빨리 보내드려 그러면 게임 마음 잡고 게임하지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마무리 합시다 여러분 안녕 다음 주 또 봐요 다음 주가 아니지 목요일에 또 봐요 이번 주 떨어지면 그냥 다음 주가 없어지는 거지 아 그러니 아 쪽팔려서 아 진짜 그런 생각하지 마 난 진짜 개 끔찍하다 개 쪽팔려 단판이란게 위험해서 그래 단판이란 멤버 갈아서 다음 시즌 도전하죠 그러면 멤버를 갈더니 멤버를 갈죠 리빌링 해야지 대회 떨어지면 리빌링 해야지 CJ 못 봤어 아 CJ도 몇 시즌에 걸쳐서 바꾼 사람이 없냐 멤버가 매번 바뀌었어 철버퉁철버퉁 이러지만 멤버가 매번 갈렸습니다 CJ가 정글을 빼고 아 정글은 하셔야죠 콧씨름을 넣어 아 진짜 조심해요 다운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지킨 멤버로 갈거면 원디 미스코츠 넣어요 울고 누르고 타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에 지금 예정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수표는 안 올렸는데 일정 보고 나서 목요일에 빡게 연습 저희가 목요일에 방송이 없어서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한가하긴 미팅이 줄줄이 잡혀있는데 이건 PD님 얘기고 전 한가합니다 저 원래 아 원래 아 쉬는 날인데 아 아무튼 목요일에 뵐 수 있으면 펴죠 응원해주세요 저희 우승할거에요 진짜로 안녕 우승상금 100만원 우승 못하면 여기서 100만원 여기서 몇 명의 목이 달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명의 목이 달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승 못하면 안녕 안녕 고마워 기계 유진 berg 무슨 되지 π sap clin зем